2022년 10월 26일부터 27일 크리스티안 키브의 42번째 생일 아약스와 로마 등을 거쳤지만 그의 커리어는 뭐니뭐니 해도 인테르에서의 트래블이죠. 8년 전 인테르에서 은퇴한 그는 현재도 인테르 U19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의 팀이 빅토리아 프리젠을 완파하면서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돌아왔죠. 교체 투입된 지 4분 만에 존재감을 뽐내며 경기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근데 인테르가 16강 확정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르셀로나가 또 유로파로 간다는 뜻이었죠? 먼저 치러진 인테르 경기를 선수단을 모아가지고 시청하게 했다는데 그걸 왜 포기하고 자빠졌니? 그래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인테르가 졌다고 칩시다? 응 어차피 바이언한테 개박살났어요. 또 졌다 툭툭툭 또 졌다 툭툭툭 사실 레비는 유로파 경험이 있긴 합니다. 과연 유로파에서 어떤 활약 보여줄지 바이언 쪽에서 얘기해보자면 레비에게 비수 두 방을 꼽고 그가 없어도 바르샤는 그들에게 쉬운 팀이고 조벨릭은 33년기 무팽진을 달성합니다. 야 이거 좀 있으면 내 나이도 넘겠네? 애초 가장 막강한 죽음의 조로 평가받던 이 조는 바르샤가 그것도 예상보다 빨리 죽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조에 풀젠이 있다면 여기 A조에는 레인저스가 있습니다. 시메온의 멀티콜에 힘입어 나폴리는 공식 경기 12연승을 달성합니다. 근데 동시간대에 아빠의 팀은 아주 비극적으로 조벨리그 탈락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렘이라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로써 스팔레티의 나폴리는 조벨리그 5전 전승을 달성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 1위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판에 아주 참교육을 시켜줬던 리버풀이 나머지 두 팀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시즌 상당히 들쑥날쑥한 리버풀인데 그래도 16강 확정을 지었어요. 그나저나 챔스 결승까지 갈 뻔했던 3년 전 아약스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군요. 따라서 이 조는 1,2위와 3,4위가 마지막 날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진이 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자 토트넘은 스포르팅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확정을 짓나 싶었죠. 근데 아니랍니다 심판진이 그래서 콘테는 또 이성을 잃고 말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조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탈락할 수 있고 마르세우도 조 1위 할 수 있는 아주 주목받을 만한 꿀잼 시나리오가 됐어요. 마지막 날에 두고 보자고 10월 27일 스테판 엘샤라위의 30번째 생일 중간에 중국 한번 갔다 온 것 치고는 국대도 근근히 뽑히고 있고 로마로 돌아와 컨퍼런스 리그를 따면서 마침내 유럽클럽 커리어 첫 트로피가 됐죠. 한때 밀란의 소년가장이었던 그가 벌써 서른이군요. 아 세월이요. 자 그럼 주말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